계속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나 길을 못찾았던거 같은데 나 이쪽으로 가는게 맞나? 밖으로 좀 나가야되는데 밖으로 나가야되요 여기 여기서 여기로 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슬라이딩 하고 이쪽으로 가는거 맞지? 오케이 여기서 내가 길을 못찾았지? 여기서 내가 길을 못찾았지? 어 어 여기 뭐 날릴만한 여기 없단 말이야 자 저걸 침이 뭐지? 뭐였더라? 이렇게 이건 뭐냐? 음파 밑에라 자 오오 맞아맞아맞아맞아 얘 나왔었지? 내가 여기가 싸우지 내가 내가 싸우지 못해 밖맨 내가 그냥 기다려야 그리고 그리고 내가 너의 악어 인간 얜 태어날 때 저렇게 태어났대 태어날 때 저렇게 태어났대 야 킬러 클로 아 잠깐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오 얘 얘 얘 프롬파님 어서오세요 얘 이쪽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한번 더 던져볼까 길이 있나? 어 길이 없는데? 길이 없어요 내가 여기 지나가야되는데 야 문 열어봐 어 어 아 나도 알아 서브웨이 터미널로 가야되는건 아는데 서브웨이 터미널 잠깐만 서브웨이 터미널 지하철 터널 아 여기구나 반대로 왔구나 아 나 반대로 왔어 이 바보같애 반대로 반대로 왔어요 반대로 자 여기 떨어져봐 어? 나 레벨업했네? 어 어 줄발사 아아 야 이것도 이것도 하자 이것도 이것도 괜찮겠다 도그 업그레이드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되요 이쪽으로 자 여기서 이쪽으로 오 오 여기서 살린다 살린다 멈춰보세요 이쪽 끝으로 가야되는데 저쪽 끝이에요 네 명의 무장안정 소생하고 슬슬하고 저기로 좋아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어 잠깐만 이쪽으로 쭉 가야되는데? 가는 길은 없는데? 잠깐만 어 저 나무판자를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어딜 통해서 가야될지 모르겠다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아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쟤 저 안에 쟤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쟤 이쪽을 바라오고 있어가지고 델키려나? 안 델키냐 델킬거 같아 근데 아 저기 뭐 들어간 데가 있다 어 어 어 어 어 델키러 아 이 중이 아냐! 아아 자아 일로가서 여기 나 그 갈 수 있는 뭐 공간이 있는 거 있던 거 같애 저쪽으로 가야될 거 같은데 아 나이스 자세스들어 나도 몰라 임마 저기 가야되는데 아 여기서 뛰어가지고 저기 몸으로 돌진하면 되려나? 해볼까? 오케이! 맞는데 여기서 가는게 아니군요 가는 길이 없어요 어 어 아 그냥 다 죽여야되나 얘네들 자 일단 다 죽이죠 편하게 아무도 안와 임마 저기 있는 애는 안오죠 그라이드키 오케이 한 명 남았어 이제 저거 저기 있는 애는 안오죠 그라이드키 여기구나 여기 구나 여겨여겨여 테이크다운 오케이 됐어 이렇게 가는 거였구먼 P.A.P.A. P.A.P.A. 아하! 야! 아니 이게 아닌데! B! 아니야 이게 이게 아니야! B!A!A! 아자! 야! 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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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어봐 임마! 이.. 아휴.. 겨우 3명 갖고.. 아휴! 아 정말 잘 싸운다 배트맨! 아 여기서 또 어떻게 어디로 가야돼? 여..여..여긴가? 여긴가? 여긴가 어딨어? 여기로 올라가서? 아..잠만잠.. 여기가 있는데! 아.. 좋아아.. 어? 아냐아냐..괜찮아..괜찮아.. 이쪽이지? 나 잘 가고 있지? 어..그래그래.. 아 이..이놈들은 뭐하는 놀이야.. 아.. 아..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저로 지금 통과를 해야되거든요.. 근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 아..아..아..아..아..아..아..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가야..그..여기 사이로 안 face world 이..여기 사이로..아닌데.. 여긴 blowsä.. Er..여기 401k 으어..이C 자작. 글 오고 House 로봇리 글 오고uf.. 갈 수 있는 곳 이 없는데.. 어디로 와치나? 가는 길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에..여기 여긴가? 아..여긴 아닌데! 피.... 미.. Slowlyutor과 crime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벼 똑같은거 아냐? 여긴 아래서 그냥 아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야 올라가 아 야 야 이거 올라가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아이씨 네 못 올라가! 이 바보같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간신사랑인들 어서오세요 나 길 찾는게 정말 아 나 이.. 길을 어떻게 찾아야되지? 아이씨 저거 셀폭탄 바르면 부서지려나? 저 셀폭탄? 어 어 여기 뭔가 있다 여기 가는 데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살았어 어 방패든에 두명 무기는 없구요 야 자 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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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명이라고 말짝 뜨는거에요 13대1 아이고 이씨 나 아픈 몸이네 지금 쓰 야 그래도 잘 싸우죠? 반가워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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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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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다 자아 아자 아이씨 흰흰 담윰 어서오세요 어? 반가워요 형 아이씨 어?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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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어 안돼 안돼 안돼! 어어? 어어! 찟! 아 쉽지가 않아요. 15대 아까 왜 13대 1이었나? 13대 1로 싸우는게 어어? 쉽지 않아. 방패드네가 두명있어서 택사 자아 어허! 자아 아자아 자 아자아! 아휴 아휴 또 맞았어! 아휴 자아 아휴 아휴 나 진짜 이씨! 자아 피하구요 방패 아휴 저거 방격을 못해 저거 방패는 아휴 또 맞았어 이씨! 아아 나 진짜 방패때문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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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방격을 타이밍 맞춰 눌러야되구요 방패를 어.. 피해서 어 다른 킥도 있어 이게 조작 다하는거에요 근데 그 이제 막 화려한 액션은 내가 조작하는게 아니고 쟤가 잘 되는거고 나는 타이밍 맞춰서 누르기만 하면 되니 타이밍만 맞춰서 그.. Y.. X.. B.. A.. A.. 아휴C 어휴고! 자아 어 또 맞았어 아휴 아휴C 아휴C 죽어 어.. 어어 좋아 좋아좋아 자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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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휴 아휴 야잘 자아 어어 화면에 잘 보고 있다가 저 파란색 전기 표시같은게 나오면 반격키를 눌러야돼 빨리 자아 자아 아자아 아자아 휴 에너지 와아 에너지 꽉 채워줬는데 어.. 근접 에너지는 안채워줬네 에너지는 꽉 채워줬는데 에너지는 꽉 채워줬는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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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뭐하는거지 아 저기 열리는구나 이쪽으로 가는건가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가는거 아닌가 여..여긴 뭐지 칼날? 칼날로 깨면은 경치준데요 저거? 어.. 어딨냐 소리만 겁나긴하고 어딘.. 흫.. 어쩌겠다.. 칼날로 깰 수가 있구나 칼날로 깰 수가 있구나 광석 노트 об capability 피해에 이건 어ум.. 이대로 क надо 디테일 network 칼날로 stories off 슛 ene SS 오오오오오우 모르겠어 바바라 근데 내가 찾아봐야해 어디로 가야되지? 야 일단 내일 그거부터 가야지 어어 어 퀘스트가 아 뭐야 뭐야 어 어 저거부터 가야 돼? 지금 몇 년 몇 년이 있었어? 하루 종일 더 이상해 두페이스가 구이도를 말해 구이도를 말해 구이도를 말했을때 구이도를 말했을때 구이도를 말했을때 엘리트로쇼크 치료를 급하게 한 여유를 중심적인 화장을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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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치 이쪽인데 자 이쪽이오 어 이 쪽인가 어, 이쪽인데 쟤가? 다 온 것 같은데? 여기인 것 같아요 자, 무정 무장한 저 일단 일단 무기비 활성화 쟤도 두명 무기비 활성화 해놓고 어, 뭐 폭탄같은거 없나? 세, 세명이도 무장하고 있어요 어, 이쪽인데 쟤네들인 것 같은데? 아아아아아아악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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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페이스가 너한테 전화하고 싶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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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총을 못뜨게 해야돼 총을 아무도 이거라게 하면 안돼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총을지마 총 빼 이쁜 배트맨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전혀 말할 수 있어 배트맨은 내 학생에 돌아왔어 내가 친구가 있었어 강한 친구가 있었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저는 전부 한 손으로 들었을 때 힘이 얼마나 났었을냐 내 캠페인에 일하고 있었냐 배트맨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다 누군가 저 팔뚝봐 저 팔뚝봐 저 팔뚝봐 저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들은 전부 지원했고 돈은 아무 문제였다 저는 아르바이트 시티에 구입했고 스트레인즈를 구입했고 완벽한 뜻이었다 고탐의 고탐가 구입했고 저의 역할이 될 것이다 스트레인즈는 그들은 그들은 아르바이트 시티에 구입했고 그들은 아르바이트 시티에 구입했고 저의 역할이 될 것이다 브루스 브루스 제가 많은 스파이크를 볼 수 있는 바이오메트릭 관계자 건강관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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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s of will i just need to no you don't you need to GO tasted back to the gcpu please bruce towards me sina his they seemed to eat till he did he 안살려줘 in the rep as 아, 이쪽으로 못 가나? 자, 빨빨리예 머드가 되신 거 가져오세요 반가워요 자, 빨리빨리빨리 와가지고 내 몸을 회복해야 돼 지금 다른 애들 도와줄 여력이 없다구요 야, 야야, 나 올라가구나 야, 바로 앞에 쏜기거든요 자, 다 짝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대 안대 안대! 야, 이 씨, 이동하다 죽는 게 어딨어 이 밥 야 이씨 이동마다 죽는게 어딨어 에이 야 이씨 이동도 편하게 못하겠구만 아이씨 알겠어 아버지에게 안부 전해주시오 아이씨 빨리 가야돼 됐어 됐어 저지 저 저쪽 이쪽이지 좋고 양력을 좀 볼까? 조커 자칭 범죄의 광대왕자 조커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성과 치명적인 대혼란을 만드는 기술을 위해 좋은 적은 힘은 없다 아무힘도 없어 말했잖아 머리로 싸우는 애야 어둠의 기사와 마지막 싸움 이후로 조커는 악함씨로 이송되었다 통제불능살인광 놀라울 정도로 격투에 강함? 격투에 강하다고? 얘 잘 못싸우지 않아? 뭐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안나오네요 자자자 빨리빨리빨리 자 자기보다 이 그게 그게 아래에 아 자기가 걸 때 아래에 있어야지 되는구만 어깨 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안돼 아니 이렇게 하니까 더 빠른데? 날라가지 말고 밑으로 달려.. 오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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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까아까 죽은데였어 여기서 여기 위험하니까 아잇! 영 인체면이고 무 거고 일단 살아.. 살아야야 될 거 아니야! ряд tre가 도망가 도망가 돌아서 가 돌아서 됐어 야 점프.. 야 점.. 점.. 점프 점프 펄 자아 됐어x3 오오오오오오오오오 Desde 뭐,뭐,뭐,뭐야,뭐야 야 어? 못하는데? 에너지만 겁나겠다 오오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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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을뻔했어 아 죽을뻔했어 죽을뻔했어 잡은거 같은데? 다왔네 어? 어떻게 해야하나? 우리가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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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널드게임이예요 안되는데 저거 저거 어디로 가야되지 얘들 너무 가는데? 근데 무기를 장비하고 있진 않아요 무기를 장비하고 있진 않은데 들어갈 길이 어디지? 무기를 장비하고 있진 않아요 저거 너한테 말해라 그냥 끊어 밑으로 내려가서 가야되나? 어 어 이렇게 아이씨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 위에서 덮칠까? 아니면 옆으로 가서 덮칠까? 안싸우고 가면 최고좋은거지만 싸우고 가야될거같아요 왠지 음 싸우고 가야될거같애 싸우고 가야될거같애 들어가는 길이 저 아래쪽에 있는거같애요 음 그런거같애 싸워야겠다 싸워야겠다 일단 총그네는 없으니까 근데 자 총 아 여기 맞네 이거 이거 하고 가야되네 재재재재재부터 저그 어우 없애야 했는데 자 어허허허 아자아 방패 눈에 아유씨 방패 눈에부터 오오 야마 오오 아유씨 제대로 제대로 좀 제대로 쌓여 자아 아유씨 아 나 진짜 어어 야 야 아유 방격 아유씨 방격 아유 방격을 좀 자 잘 좀 해봐 아유씨 자아 방패 좀 들지마 이 이놈아 오오오오오 아유 방패드네 정말 방패드네가 중간중간에 껴있어서 아유씨 이거 못봤어 아유 오 오케이 아 죽을거 했다 에너지가 없어 지금 맞으면 난 죽어 한대 맞으면 죽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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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조심해 조심해 오와아이씨 살인을 안하기위해 지금 다시 다시 싸워야되요 에너지가 별로 없었어 글라이드키이이이이이이의 자아 자아 아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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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맞았어 맞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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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씨 때리고 때리고 자자아 아유 방패된 놈 저거 오케이 어 아유 뭔가 방금 못해서 아유 또 방금 못해서 아유씨 방금 잘해야죠 잘해야지 배트맨아 방금 못하는 vole Half tho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야임마아 나머지는 좀 최대하도록 어 짜아 오우wig 오 오아이 아아아웨어 왜 왜이렇게 반격을 못해! 어 certainly 앗 자 자 오케이 맞고 완전히 진짜 겁나 잘싸워요 진짜 오 호오호 neglig 오오오 이야 42원타 뒤로들어가 왜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야? 모든 사람의 일을 하루에 생각하는 방법을 죽을 수 없는 방법을 생각하는 방법을 하얼리, GCPD에 들어가면 죽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으니?